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지금 인터넷에 접속해서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 검색해보시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 정본데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2천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재학생 수가 총 300명이 되질 않습니다. 전교생 수가 당시 한 학년보다 적은 셈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출생화 수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60만 명이 넘었는데 40만 명 그리고 작년에는 23만 명까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저출산 대책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를 앞두고 주식시장에선 관련 테마주들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 중인데 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정 기자가 초등학교 나온 지가 그래도 한 20년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년 동안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거네요. 정부 저출산 대책이 아마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책이 아직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꿈비, 아가방 컴퍼니 주가 보면 거의 급락 중이거든요. 부장님, 이런 기업들 시장에 기대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오늘 급락한다는 거네? 사실 저출산 관련주가 그전에 올랐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이번에 당대표로 출마. 그 분이 이런 저출산 관련을 얘기를 좀 해서 그쪽에 대한 어떤 정책 테마로도 일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출산 관련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전에 움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움직였기 때문에 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육아휴직하면 대신할 수 있는 인력한테 지원금을 준다든지 애 낳는 신혼부부의 대출 더 쉽게 해준다. 주로 이런 내용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집값하고 사실 소득 격차 문제 이런 게 좀 핵심 아닌가요? 그런 생각은 해보고. 어쨌거나 저출산 테마 욕에 움직이는 관련주들. 실체는 어떻게 된 거냐? 실체가 진짜 어떤 상황이냐? 정 기자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업들 별로 좀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는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꿈비 같은 경우에는 아기 침대, 매트, 스킨케어 용품 이런 거 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전체 매출을 한번 보시면 특이한 게요. 커피 매출이 지금 가장 많거든요. 저런 식으로 커피를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꿈비가. 그러니까 저출산 테마로 묶여 있긴 하지만 커피 매출이 가장 높다라는 점. 그리고 보시면 내수 매출이 거의 96%에 달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아가방 컴퍼니도 간단하게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는 아기 옷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젖병을 소독하는 그런 기계도 판매하고 있는데 역시 내수가 거의 97%로 가장 많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좀 흔들리는 종목들인데 이왕이면 좀 실체가 탄탄한 쪽을 우리가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실적들은 좀 어떤가요, 이 기업들? 일단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2,000억으로 좀 상대적으로 가볍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럴 때 실적을 보면 먼저 꿈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금 적자로 돌아선 이후로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작년에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조금 돈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올해 매출이 는 거는 지금 커피 매출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작년 2월에 지금 꿈비가 상장을 했는데 안에서 지금 내부 임원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주주 입장에선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가문 컴퍼니는 그래도 나름 실적이 괜찮습니다. 2021년에 지금 흑자로 돌아섰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매출, 영업이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또 작년에 보시면 특히 1,860억 원 나왔습니다, 매출이. 시가총액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충분히 괜찮은 기업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기업 가치 분석할 때요. 매출보다도 조금 이익을 좀 주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기업들 필수 소비지에다가 내수 시장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PER 많게 쳐줘야 거의 10배 정도로 쳐주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가치가 좀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테마주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시각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가 정말 좋은 코너 아닙니까? 이렇게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잘 분석해주는 테마주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부장님이 저출산 테마주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견이세요? 참 학계 출산을 올해 한 0.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분기가 좋대요, 출산율이. 왜냐하면 저연령 애들은 계열수나 1년 차이 미만으로 성장이 확 차이가 나서 가능하면 신혼부부분들이 초에, 연초에 출산을 계획하는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상당히 쇼크 수준인데 저는 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 수출 이 부분이 조금은 수출처가 다양화되어야 되는 부분. 그런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국산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자국산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일단은 정부 정책이나 어떤 정치권 일정, 정치 이슈, 정치 일정, 정책, 선거.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일단 트레이딩 매매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꿈비와 아가방 컴퍼니, 이 종목들은 투자해 볼 만한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단기로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당 전당대회가 당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전까지는 아마 매매는 가능할수록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기자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사실 인구 문제도 그렇고 투자 문제도 그렇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길게 봅시다. 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